아이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혼 생활에서 큰 문제이다. 이 문제는 왜 생길까? 아이에 대한 필요 때문일까? 욕심 때문일까? 내 생각으로는 아이가 없으면 안 되는 필요보다는 개인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인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물론 전투원의 쪽수가 생존의 필수요건인 고대 사회처럼 여자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간주된다면 출산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가깝다. 19세기의 세계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자 매튜 아놀드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인들을 멍청한 유대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단호히 말했다. 인간의 자녀는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마구간의 말처럼 결코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며 자녀를 유복하게 키울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나 양육할 능력 이상으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절대로 신성한 의지의 성취도 자연의 가장 순수한 법칙의 완성도 아니다. 그것은 재물의 능력이 부족하면서도 말이나 마차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이고 이성과 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놀드는 자식에 대해서도 비용과 효용성을 보다 냉철하게 따지는 것이 결국 복지로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누구도 이러한 문제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자연의 순리대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듯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상은 우울한 잿빛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가득 차야 마땅했다. 따라서 애를 못 갖는 부모들은 모두가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이 변했다. 마음대로 산하제안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고민을 안게 된 나라도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미덕으로 꼽힌다.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자녀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미래의 자녀든 현재의 자녀든 사람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 볼에 얼굴을 대고 얼려주는 것.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뒤뚱뒤뚱 걷는 사랑스러운 모습. 학교 고적대에서 트럼펫을 부는 똘똘한 아들과 딸의 예쁜 모습. 좋은 대학을 나와 멋진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훌륭한 직업. 사탕 하나만 주면 그저 좋아서 안기는. 마냥 예쁜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다. 물론 장차 부모가 될 사람들은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숙제도 도와줘야 하고 교육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부모가 되는 일을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부모가 되고 나서 자신이 엄마, 아빠 노릇을 했던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는 부모가 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감정을 회상해낸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과 회상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자녀를 둔 사람들의 실제 만족도를 측정해보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난다. 부부는 대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녀가 집을 떠날 때쯤이 되어서야 처음에 그들이 누렸던 만족도를 회복한다. 우리가 언론에서 접했던 것과 달리 소위 빈둥지 증후군에서 발견되는 증후라고 나날이 웃음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이런 만족도 패턴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잘 적용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성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낮잠 자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아이들을 돌볼 때 그들은 덜 행복하다고 한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약간 더 즐거운 일일 뿐이다. 사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 양육이 엄청나게 고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물론 부모가 되어 매우 보람 있는 순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엄청 지난 후에나 마지못해 고마운 척하는 아이들을 위해 커다란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왜 우리는 부모가 되는 것을 매우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어머니, 삼촌 그리고 주변인들과 하루 종일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자녀는 행복을 불러온다는 문화적 정보의 밈은 초복제자이다. 밈 네트워크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끊임없이 채워 넣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들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밈이 우리의 사회문화적 지혜의 일부가 된 것은 이에 반대되는 밈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우리의 밈 게임은 자녀가 행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믿어야만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당장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녀를 기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쾌락의 본능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색정적인 동물이다. 남자의 성기는 영장류 가운데 가장 크고 고아는 두 번째로 크다. 침팬지 수컷의 성기는 인간 남자에 비하면 꼬챙이에 불과하다. 여자들의 클리토리스는 가장 호색적인 침팬지 다음으로 돌출해 있다. 게다가 인간의 피부는 털이 없어 어떤 동물보다 성적으로 민감하다. 우리는 사회 네트워크의 매듭으로서 개인의 논리가 아닌 사회 네트워크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일로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즐거움을 얻지는 못한다. 우리들은 보통 부자는 모두 불행할 거라고 믿고 싶어 하듯이 불임으로 고통받는 젊은 부부들만 보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아기를 갖지 않은 여성은 결국 심하게 후회를 하게 될까? 자녀 없는 인생에 불행해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자식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평가하더라도 반쪽의 진리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연구들은 널리 퍼져 있는 판에 박힌 통념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무자식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했고 똑같은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이 더 좋거나 나쁜 것도 아니었고 심신장애들과 우울증 혹은 그 밖의 다른 질병들에 있어서도 유자식 부부들보다 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녀 없는 노인들이 자녀가 있는 노인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덜 행복하다거나 더 외로운 것은 아니다. 부자이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게다가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가정적이며 자식들까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고 김동길 교수처럼 성공한 독신도 있고 소문난 인꼬부부로 자식이 없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라. 자식이 없어 더욱 행복한 50대 이후 나이의 부부들을 보라. 그들은 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금슬이 좋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산다는 점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